2분의 1 두께로 치는 연습입니다 2분의 1 두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얇다 두껍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2분의 1 두께로 치면 당점 회전 속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자신이 예상하는 경로로 간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분의 1 두께로 친다 하더라도 당점에 따라 또는 회전에 따라 속도 등에 따라서 미세하게 때로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분의 1 두께로 부딪히면 45도로 분리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부드럽게 쳤을 때 42도에서 43도 정도로 분리됩니다 이때 1접구인 빨강공의 분리각은 30도 입니다 분리각을 예상하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